마엑스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투약한 프로포폴 양만 9.6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인의 그동안 투약한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유아인은 올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인과 함께 대엑스를 흡연하던 중 동행한 유튜버 A씨가 자신을 우연히 목격하자 그를 공범으로 만들어 외부 발설을 막기 위해 너도 한번 해볼 때가 됐다 더 깊게 마시라며 거듭 권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인 올해 8월 초에는 함께 경찰 수사를 받았던 또 다른 유튜버 B씨에게 내가 무혐의를 받더라도 사건 종료 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자에게 너의 진술 내역을 마음대로 공개할지 모른다며 진술을 번복하라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2일 유아인의 공소장을 확인하여 살펴본 바 마엑스 상습 투약 외에도 증거인 멸교사, 사기 의료법 위반, 대엑스 흡연 교사 혐의 등으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2020년 9월부터 2년여간 14개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엑스폴 9.6L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유 1.5L로 따져보면 6개 분량입니다. 이외에도 미다엑스람 567mg, 케엑스민 10.7ml, 레미엑스 졸람 200mg 등을 상습 투약했습니다. 또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5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인은 자신의 대엑스 흡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인을 마엑스 투약 범죄에 끌어들이거나 범행 규모를 축소하려 경찰을 믿지 말라는 식의 압박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유아인은 폭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